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4 필수본 개념 리터치, VIP 강좌라고 보통 제가 부르는 개념 속성반 강좌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이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강좌라서 또 필수본의 후수 강좌라고도 볼 수 있고 필수본을 이미 1회독 하신 분들이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압축해서 정리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듣는 또는 이제 N수라든지 현역 상위권 학생들이 컴팩트하게 물리학 1의 개념을 쭉 주요 문제풀이와 함께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도, 개념의 완성도, 개념 학습의 완성도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좀 전천후 강좌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뭐 VIP 강좌는 뭐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압축 정리하는 개념 속성 강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뭐 개념을 빠르게만 학습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필수본의 뭐 2배속 강좌냐? 드디어 백이범이 2배속으로 강의를 하는 거냐? 또는 필수본을 한 번 더 좀 압축해서 복습하는 강좌냐?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또는 단순 반복을 하는 강좌냐라고 이제 뭐 분량만 줄여놓은 거냐? 중요한 것만 추린 거냐? 그런 이제 의문들이 많을 텐데 그런 강좌는 아니고요. 사실상 뭘 추구하느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물리학원의 주요 교과 개념, 출제 포인트라든지 주요 교과 개념, 그리고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 또 개념과 문제풀이의 어떤 연결고리, 풀이법 정리 이런 것들을 뭐 다 총망라하는 강좌가 이제 이미 필수본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VIP는 뭔 작업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학습한, 이건 적어도 개념 학습을 한 번 정도는 했다라는 걸 전제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설명 안 해요. 이동거리가 뭐다? 변이가 뭐다? 속력속도가 뭐다? 그런 거는 그냥 확인만 합니다. 빠르게 확인만 해요. 가볍게. 아시죠? 중요한 차이점은 이거죠.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빈출 개념을 빠르게 훑고 정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정리하고 압축하지만 결국 기본 개념을 실전화하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빠른 템포로 학습을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반에서 결국 필수본 개념 완성 반에서 학습했던 그 많은 기본 개념들을 조금 더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개념화 좀 조직한다는 거죠.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고 이 개념이 문제풀이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또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가면서 좀 빠르게 훑는 그런 강조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많이 정평이 나 있어요. 한 번 들었던 학생들이 개념 강조는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량상으로 좀 학습 효율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VIP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극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정리였다. 시간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내용이 알차다. 또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상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정리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는 뭔가 개념이 조직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개념의 조직화, 실전화 작업을 이뤄내는 그런 강조라는 거. 학생들이 요새 워낙 짧은 거 좋아하죠. 컴팩트한 거 좋아합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근데 짧은 게 아무리 좋다고 개념을 스킵하고 개념반을 스킵하고 VIP만 들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액기스만 뽑아듣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적어도 한 번 이상 개념반을 수강했거나 또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수강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리학 1을 공부를 했거나 같은 얘기지만 아니면 아니면 그렇죠? 또는 뭐 작년에 시험을 봤거나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필수본 오리지널 강좌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게 뭐 돌아가는 거야. 개념을 안 하고 어떻게 기출을 하겠으며 개념을 안 하고 어떻게 N제를 풀겠으며 개념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압축 강좌를 듣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주의사항.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으냐? 작년에 이미 수능 한 번 봤던 학생들. 수능을 한 번 봤기 때문에 약간 오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오만함이 있냐면 나는 작년에 실무까지 풀었던 사람인데 개념을 또 해야 돼? 근데 본인의 어떤 약점이나 학습 결손을 찾으려면 작년에 실무까지 했으니까 올해도 N제부터 풀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겨울 시기 또는 뭐 이 필수본 VIP는 3월에 듣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여름에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밑바닥부터 다시 한 번 쫙 훑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빠뜨렸는지 오해했는지 또는 효율적이지 않은 풀이법을 익히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부터 스캔해줘야만 본인의 어떤 학습 결손과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가볍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필수본의 절반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산뜻하게 들을 수 있다. 1회 이상 학습하거나 수강한 학생들 필수본 완강한 후에 스스로 복습하는 게 힘든 그런 수강생들 지금 2024 버전이긴 한데 작년에 들었던 고2 때 필수본을 한 번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2024 필수본을 듣고서 다시 듣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면 좀 압축 버전으로 한 번 더 재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단순히 들었던 강좌를 듣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이럴 때는 VIP로 한 번 복습 이 회독을 추구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좀 찰진 비유기라는데 간장게장을 잡아서 밥에 비벼먹는 듯한 만족감 그러니까 뭔가 개념과 문제풀이법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제가 유연하게 수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수강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압축 강좌다. 필수본 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제 시그니처 강좌는 물론 필수본 오리지널 강좌입니다만 이 VIP 강좌도 특히 이제 N수생이나 또는 2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해온 좀 상위권 고3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는 강좌거든요. 하여튼 주의사항은 개념 학습을 적어도 수강을 했든 독학을 했든 학교 수업을 통해서 했든 어쨌든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한 학생들이 이 필수본 VIP 개념 속성 강좌를 통해서 리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별말 없죠. 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개념 강좌는요. 개념 강좌 오리지널이든 개념 속성 강좌든 일단 듣기로 정했으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강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OT를 통해서 또는 1강 맛보기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꾸준히 수강을 하시면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필수본 교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VIP 교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텐데 필수본 교제로 진행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교제라든지 강의 구성 이런 것들은 좀 강좌 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1강에서 좀 산뜻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운동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짧은 강좌인 만큼 완강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OT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2월 말까지는 늦어도 2월 말까지 빠르게 좀 완강을 할 생각이라서 사실 뭐 저의 개인적인 계획은 2월 중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2월 말 그러니까 3월이 되기 전에는 필수본 VIP 강좌도 깔끔하게 완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3강 내지는 한 4강 정도씩 꾸준히 수강을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걸 좀 약속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IP 강좌 1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studiesi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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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